소리와 성광에게 너네 시아버지께서 할 말씀이 있으시단다. 아니, 기다린 사람이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. 기다린데. 뭐예요, 어머니? 아니, 저, 다시 안 가벼이? 이 애기?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시기죠. 결혼한 지 좀 꽤 됐잖아요, 이제. 네, 맞아, 맞아. 그런데 또 요즘은 또 이제 애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생길 때 가져야죠. 아,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지. 어린이는 벨벳 돌려보는 거예요, 지금. 아니, 저는 어머니, 아버님이 한 번도 먼저 그 이유를 안 꺼내주셨잖아요, 처음 이후로. 처음에 지금. 그런데. 이런 자리가 됐어요, 지금.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고. 목표는 6월입니다. 어? 목표가 정확히 있네요. 6월을 기대하겠어. 다음 달부터 방안도 좀 봐가지고. 6알부터 6알로 노라고 해야지, 지금. 박성광, 또 이제 그 아이 갖는 과정으로 해서 또 쓱 이렇게 또 복귀하는 건가요? 안 싫었지. 산천검사부터 또 나오는 거 아닐까? 예, 예. 그런데 애기 나면 회사 어떻게 해야 돼? 육아휴직 있지. 육아휴직 하면 눈치 보이고요. 아니, 그건 안 하면 안 돼요. 육아휴직 주더라고. 남편도 육아휴직 같이 줘. 지금 뭐 그렇게 안 하면. 아니, 박성광은 안 들려. 저요? 본인이 알아서 노는 거예요. 그냥 알아서 그냥 일 안 하면 돼. 그런데 그런 애는. 너는 어디 방송 나오냐? 어디 방송 나오냐? 지금에 나오면 SBS 나오고 그렇지. 정상임형도, 정상임원도 언제 언제 나오냐? 나 잘린 줄 알았어, 정상임형. 어머님 덕에 또 나오네요, 저희가. 어머니, 저희가 그렇게까지 내치지는 않아요. 좀 셨다 나온 거죠, 셨다가. 네, 그럼요,요,요. 제가 잡은 거. 제가 잡은 거. 아, 바로 냄새를 또 먹구나. 이거 괜찮겠다. 양식이라도 괜찮겠네. 바로 제가 잡은 거 먹으니까. 오옹. 됐어? 오빠, 어때? 이거 맛있지? 아이고, 어떡해. 아버님도 안 드세요. 우리 아부지? 여기 있는데. 아버지 기분이 안 좋아지고. 월요일 속에 우럭이. 우럭, 나도 그 생각했습니다. 우럭이. 아니, 어떡해. 아쉬워해서. 우럭이 어떻게 더 없어진 거야 도대체가? 분명히 잡은 거 맞죠? 잡았잖아요. 저희가 다 봤어요. 안 잡았어.